슈퍼 랜덤 딥섹트 슈퍼 랜덤 딥섹트 슈퍼 랜덤 딥섹트 대부분은 랜덤입니다 세마함 슈랜디 슈퍼 랜덤 정밀 호바라바라 문이 남았습니다 재활용 악몽이다 악몽 못먹었다 승 슈퍼 랜덤 랜덤 승 타락? 역시 타락이 최고죠. 이거 갓 미리 나 또 왔어. 예, 너무 세요. 우와... RL님 반갑습니다. 배달원, 카즈 연구. 이거 또 죽을 각인데, 이거? 진화를 못쓰네. 그래도 가지가 어떻게 살려주지 않을까? 분노하위모. 이도룡? 파워 카드 복수할 수 있는데. 희양루. 지옥불. 지옥불이 살려주나? 역시. 가지. 코어 서치. 쓰지. 쓰지. 공포는 넣을만 하겠죠? 가짓빛. 노갈. R. 모드입니다. R. 2개. 지옥불. 지옥불. 공포는. 지옥불. 지옥불. 아아. 폴로그램. 장공시는 강화주 맞아. 이거 쓰질 못하네. 향루트 이걸 써줄 편향을 말하지마 배우는 인물 같습니다 왠 배아리 코스트 없음 난관 향루트 님 같습니다 저 뒤에 소품이라 참아 자를 수도 없고 무검 가지 무검이긴 한데 이게 에잇 이걸 써줄 편향을 쓸 줄이야 전 철힘 잔상 도입기 행융합 알 두 갠데 뭐 행융합 하자 도입기 근데 하필 도갈이 없음 관로 간사 탈악을 찾자 갓 갓 갓 갓 갓 갓 갓 갓 응? 셋 다 쏘는 것 같은데 일단 수비는 해야되니까 응 고소재야 응 인공물 고통 빼드리래 찬상절임 탈방 번구 검클 빙긴방 같습니다 탈방으로 적어볼까 가지 어이 뭐이 헐 아니 시공초 아닌 가사기도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걸 프리즘이 프리즘은 대체 무슨 삶을 산 걸까 내 인생도 프리즘 같았으면 좋겠다 아니 아니 헬로홀드 그만 나와 홀로그램 규제빛 아 프리즘 쇼 황보석님 감사합니다 아니 프리즘 왜 이렇게 인기 많아 나도 프리즘처럼 인기 많아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뮤즈포션 소용돌이 개몽 개몽 별 가치 없겠지 소돌 아이스크림 소돌 중계더특 본방보다 인기 많은 창의적인 인공지능 프리즘 왔다길래 손거듭니다 수수료로 써주세요 아이고 귀찮아서 생략님 감사합니다 아니 프리즘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어 잔상저림 중과로보다 인기 많은 프리즘 그러게요 아니 켈밤님 감사합니다 와 잔상저림 너무 좋고 형상 형상 핥히기 약화 걸어야 되지 않을까 형상 없어도 파워카드 창공지능 있으면 아 잘 못 올렸다 그래도 형상 넣는게 나았을까 형상이 제일 편할 껏 같긴 해 변성 귀찮빛 잔상저림 개꿀 독포션 어 바로마 여기서 와우 창공 미래손 뵈 lectric 흠 이거 안 진짜 서순 개만이 한다 파워카드를 쓰면 랜덤한 한장이 비용이 0이 됩니다 전투의 하위모 가능할 것 같은데 잘 살 어디가냐 여기 있었구나 뭐지? 핵인가? 어 잼성 타격 아이스크림이라서 아이씨 나이스 얍 얍 나이스 말음새 말음새 이 놀이의 말음새 아이스크림 유성 타격 까지는 좋은데 다음이 어떻게 하냐 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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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성잼격 사기네 사기네 사기 분노 필요 없어 타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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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으로... 안 보고 가도 되겠죠. 그렇게 약한... 백도 아니고... 챔퍼우 휴식밖에 할 게 없다. 그럼 이제 상자만 걸으면 끝이지. 그냥 밀집포 먹을까? 절힘 12스택 불뿜기 불뿜기가 해냈습니다. 가지도 커스텀입니다. 베리 불쾌 무감각 못 쓴 것만 좀 아쉽네. 상자 걸러서... 열쇠 먹어야 돼요. 대칭 편한... 현돌 아이스크림 5코스트는... 진리즈 파로마 파로마 이브 음... 어퍼컷 아이고 힘 포션 저 다음으로 가지보고 눈축 무감 닷 괸전 거리를 탓 선이 없네 병폭에 저거 유성 아니 창공지능이요 이규준 밸런싱 안돼 큰일난다 규준 내성이 없네 향로특 일어나네 일어나네 써지 몸풀기? 괜찮은데 감정의 조각 조각본 감정의 조각본 핵보즘 핵보즘? 음 고제 필요없겠지 필요한가? 이도류 무감가 음 체력을 잃었을 때 체력을 잃었을 때 구체의 지속효과를 발동합니다 바로와 현류같은걸로도 발동됩니다 현류같은걸로도 발동됩니다 현류같은걸로도 발동됩니다 현류같은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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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프리즘 단딩 감사합니다 정말로 프리즘을 좋아하시는군요. 퍽퍽 아이 또 향로가 향로였다. 퍽퍽 이걸 정리를? 이도류 유령의 영상 이 퍽퍽 퍽퍽 쩌 퍽퍽 마틸 퍽퍽 불과 침사 턴 개꿀 페널티도 없어 담배 때 담배 때는 굳이 필요 없는데 근데 뭐 그래도 뭐 지울 수 있으면 좋지 으악 제д 3점 굳이 갈 필요 없겠지 아니이 와 알약 알약팔아서 용서해 줌 약파네 재활용 템플 이도류 8 1 3 6 4 4 4 언제나 곁에 있는 정매 코스트 하나 0으로 만들어주는 갓 카드였구나 아니 이걸 에이미 피어냥이다 몸풀기도 알약으로 없애고 개구리구만 총매 싫어 총매 싫어 이거 하이랜드 아님 하이랜드네 광기 안 넣어야지 5만 떼만 거 다 나오는 거는 다양성 들어 놨습니다 어 세뱀두층 세뱀두층 차별 도전 차라리 여기서 포션을 먹을 걸 그랬나? 여수와 맞으면 감정의 조각 발동한 에너지 쭉쭉 쭉쭉쭉쭉 수비 카드가 없어 홀로 화양성 여기서 1댐 맞고 6코스트 추가로 더 받고 롯 쌓인다 쌓인다 드라마 ieren다 3매 1댐 맞고 3댐 맞고 1댐 맞고 3댐 맞고 3댐 맞고 3댐 맞고 이신조모네요 편안 이제 대충 파워카드나 쓰면서 공개정 닉네임 임명하십니다 잔혹성은 안쓰도 그렇죠 기계학습이 있는데 잔혹성을 왜 써 잼성잼격 감정의 조각 기득이었구만 잔혹성 감정의 조각 잔혹성 그래서 또 나왔다 잠시 써줘 휴구휴구 뭐지 그지 승차원 1위라서 점수가 좀 났습니다 일다리 뭐지 그지 사실 담배표도 가지 땜에 금방 별 차이 없긴 한데 킹비 이신조모 짱소쿼 짱소쿼 타락을 탈락을 자 구륙이 딱 돈이었다고요? 일승천이라서 로켓배송 없음 젤바일 제발 체장 뭐가 제발이야 아무것도 안되는건 이건... 아이고... 이거라도 드세요. 뭔 바리케이드야? 어따서... 이도류 바리케이드 각이다. 이거 심장... 으쾌 잡지? 아이고... 방어도 올릴 게 지금... 저거... 무감각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다진 이미 알아서 해주실 곳... 다진 이미 알아서 해주실 곳... 다진 이미 알아서 해주실 곳... 전힘... 절힘... 아 맞다 나 왜 이거 안 썼지... 아.. 정식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아 깨긴 깨겠네요 이게 확실히 승천이 낮으니까 얘가 좀 순하네 얘가 무섭게 생겼어도 착해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애 아니야 메아리 죽 땡기고 아니 뭐 이제 다 했지 뭐 그래서 뭐 불붕키나 쓰면서 그냥 그냥 근데 이거 방어도 챙기기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감정의 조각은 한 번만 발동이야 그러고 보니까 향로 스택 안 맞춰왔네 저 어떻게 막내야 저 어떻게 막내야 Playstation 아입 아이콜아 아하하하 내가 순했었는데 이제 아닌데 에너자이저 같은거 안들어있지 여기 대충 아드레넬린 이런거 가져왔었을까 어둠의 포옹이 확실히 좋네 이게 누가 뭐래도 빨간밭 파워카드가 좋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파워카드를 많이 뽑았는데 타락을 뽑은적이 한 분도 없어 정말 놀랬군 불 엄청 많이 붓네 이거 불 뿜기 킬강나 아 절힘 절힘킬강나겠구나 찌 삐임 파워카드 아클 파워카드가 짱짱이란 것이 증명되었다 불뿡기 빼고